Q. 하이 안녕하세요, 니나는 시간입니다. 박수 세 번 시작! 그렇습니다. 저희가 정말 기쁜 소진도 전해 받았습니다. 저희가, 2012 MKV Best of Best에서 또 남자그룹 베스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! 너무 기쁩니다. 상당히 저는 전해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.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상을 끌리고 싶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! 네,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열심히 한 샤이니의 모습 지켜봐주시고요.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컨셉 폴리 밴드 그날의 샤이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